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왕 시홍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미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성에게 줄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래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저는 늘 젊은이교회 사역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연말이 될 때마다 연초가 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늘 마지막 한 해라는 마음으로 사역하라 입니다 여러분도 본인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이미 여러 해 동안 젊은이교회 사역한 사역자들이 느끼는 것은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조금만 있다가 잠시 어디 갔다 돌아오시는 분들은 이미 어색해하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젠간 다 젊은이교회를 떠날 텐데 제가 받은 마음은 늘 마지막 한 해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라이에요 또 말씀을 전할 때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마음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3주간 준비한 말씀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올해 딱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서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말씀을 내가 전해야 할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 오늘까지 포함한 3주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오늘 그 동일한 말씀을 갖고 설교를 했었어요 이 자리에서 새벽기도 기간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 새벽기도는 특성상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받은 말씀 그 은혜를 다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세 편의 설교로 준비해서 오늘까지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첫째 주에는 7호국기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넘치도록 기쁨으로 순종하고 완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임제하시고 이끄심을 출애극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순종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지난주는 저희가 레위기 18장에 가증스러운 풍속과 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왜 우리는 거룩할 수 없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보면 소제목이 있잖아요 18장의 소제목이 가증스러운 풍속을 따르지 말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19장의 소제목은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20장 내용을 보면 18장과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박수 무당과 접신한 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고 또 숙모, 고모, 이모, 형제, 아내 또 나와요 20장에서는 여러분 소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죽여야 할 죄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하시면서 이런 자들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레위기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판단한다면 여러분 다 살아날 수 있으십니까?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고 평상시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근데 조심 안 됩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그냥 못 본 척 하는데 오늘은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찡해지고 감동받고 혹은 끝나고 저에게 와서 말씀이 좋았다 그런 칭찬을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말씀을 받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지고 또 부대김이 있고 도전이 있고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위로 주고 격려 주고 웃음 주고 만족 주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온전히 대연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하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날마다 준비하면서 제가 받는 마음은 여러분 언제까지 물만 가득 섞인 그런 미움 같은 음식을 여러분에게 먹여야 하는가예요 이번 주 목사밴드 때 단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아주 깊이 박혔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그 자체가 완벽한 설교이다 어디 단임 목사님 또 이런 멋있는 말씀을 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 자체가 완벽한 설교이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 하셨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씀이 너무 강력하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길 원하는데 여러분도 좋은 설교만 찾아 다니지 마시고 말씀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좀 너무 거창하죠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보다 설교를 더 좋아하고 말씀 자체가 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봐 안타까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는데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이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시는 자체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6절을 붙잡고 묵상을 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8절에도 또 나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수와를 세워놓고 직접 그에게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들과 그 땅에서 행해셨던 일들을 왜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시는 걸까요? 왜 이미 하셨던 그 약속들을 또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걸까요?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해답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겠죠 백성들도 그렇고 여수와도 그렇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제가 결론을 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여수가 두려워했는가라는 질문도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에서 여수와는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은 없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수와가 젊을 때 각 지파에서 열두 명의 정탐꾼을 가난에 보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사람이 두 명 있었는데 누굽니까? 여수와와 갈렛 정말 이렇게 담대했던 여수와가 과연 두려워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번에 저 한 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우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급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선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선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우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우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아니오 할 때 예했다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이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사람들은 다 통곡했다고 그래요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모세와 아론을 죽일 기세였어요 때려 죽일 기세였어요 당장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모절 말씀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는 그때 여호사와 갈렙이 다시 또 나선 거예요 그러고 말씀을 한 겁니다 9절에 다만 여우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딴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우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담대히 정하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했다고 그래요 그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사와 갈렙 이 네 명을 여호사가 담대히 선포하자마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여우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모세가 간신히 간신히 중보하고 하나님을 말리고 말려서 이 진노를 피한 거예요 저는 요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을 그리워해요 그렇죠? 자꾸 애굽을 다시 가겠다고 그래요 처음에 말씀을 묵상할 때는 아 광야가 힘들어서 끄랬까 생각했는데 또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애굽의 그 풍요로움과 음란의 문화가 날마다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상황이 나빠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대원자로 세워진 모세와 아론을 주저없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굳이 나서서 같이 맞아 죽을 뻔한 게 누구예요? 여우수화예요 이렇게 담대했던 여우수화가 정말 두려워하긴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들은 여우수화가 두려웠습니까? 안 두려웠습니까? 결론은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을 예로 들어볼까요? 다윗은 여우와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일 때도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여우를 모욕한다고 그는 거룩한 분노로 그를 쓰러뜨렸어요 담대하게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 이전에도 양을 칠 때 곰이건 사자이건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다 물리쳤어요 그는 담대한 자였습니까? 담대한 자였는데 과연 다윗이 뭘 두려워한 적이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세계로 가니 너무나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하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이제는 두렵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는 아기세계 앞에서도 또 두려워합니다 11절 말씀에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세를 심히 두려워요 가서도 상황을 보니까 또 아기세계 죽임당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도망갑니다 아굴람 동굴로 도망가요 양을 치면서 그 어린 나이에 사자와 곰도 담대하게 물리쳤던 다윗이고 골리안 모든 이스라엘들의 백성들과 구린들도 두려워 떨며 감히 나서지 못하던 그때 유일하게 나서서 골리아에서 쓰려허던 그 용기, 그 믿음 그 담대함을 갖고 있었던 다윗인데 왜 두려워했는가? 여러분 다윗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아는 어땠습니까? 저는 이 엘리아가 갈매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아 850명 이들과 싸우는 장면을 저는 읽을 때마다 무슨 무협지를 보는 것 같아요 흥분되어 막 우리는 기껏해야 18대 1이잖아요, 그렇죠? 18대 1, 기껏해야 여러분 사실인지 확인은 안 되지만 여러분 기껏해야 남자들 얘기 나누면 옛날에 18대 1 흉터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850대 1이에요, 850대 1 그런데 사실은요 850대 1도 아니었어요 거기 있는 나머지 백성들의 태도는 뭐였습니까? 이기는 편, 우리 편 열한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아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에 하나님이여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말이 하나님이여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그만 머뭇거리고 그냥 서 있지 말고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바알인지 이제 택하라 그러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뭐예요? 이기는 편, 우리 편이니까 기다렸다가 보겠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850대 1도 아니었고 엘리아 혼자 돼 거기 있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서서 설계하면 가끔은 1300대 1로 눈싸움하는 기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눌림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동의하시고 설계를 열심히 드실 때도 있지만 딴 데를 쳐다보시거나 뭔가 눈빛이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을 때 저는 열심히 쳐다보는데 눈싸움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1300명을 앉혀놓고 설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눌림이 있는데 이 엘리아는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 플러스 모든 백성들을 앞에 서서 반대하게 싸워서 승리했어요 전 사실 이게 그림도 안 그려지고 상상도 안 되고 읽음이 너무나 들뜬니다 그는 홀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했고 너무나 통쾌하게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드라마를 만들어도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전설이잖아요, 레전드잖아요, 레전드 근데 그렇게 놀라운 싸움에서 승리했던 엘리아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하나님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로듬 나벨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에게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래요 사실 이 말씀 읽을 때 이 장명의 전환이 전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지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순식간에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한 명만 더 예를 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장세기 12장에서 여화가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걸 하시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가난으로 가서 거기 재단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거기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해급으로 가요 거기서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뒤에 또 그러는데 창세기 20장 9절에 아비멜레기,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다 왜 그랬냐는 거예요 자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네가 거짓말해서 11절에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가 아내로 말미암하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나를 제외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애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 아내를 뺏고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대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보다 그 순간만큼은 주변 사람들이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 교회에서는 춤추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심으로 저 앞에 나오지만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일 때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애함 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눌림으로 다가올 때는 없으세요? 아브라함은 그랬던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사실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한때는 아니죠 어떤 경우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놀랍도록 사용했던 정말 담대하고 용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런 지경이 되는지 저는 잘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예의는요 되게 많아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 순간에는 정말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름으로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말씀 그 세 가지 예를 제가 또 성경을 찾아보면서 묵상하다가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날 때는 두려웠습니까? 아니에요 두렵지 않았어요 그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전반에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또 열한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뭐가 공통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자 사무엘 상하에는 다윗과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 다윗이 쓴 유명한 성경이 뭡니까? 시편이잖아요 시편에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 투성이에요 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119편 마음 같아서는 전체를 다 읽고 싶지만 32에서 41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개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주를 경애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삼아야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주의 개명, 주의 윤례, 주의 법, 그리고 주의 말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한때 나마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라도 만일 다시 그들이 두려워했다면 그 순간에는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나의 상황과 환경이 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불순종 가운데서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여러분 처음에는 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하면 그 무게 중심이 자꾸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도 나 중심 신앙에 머문다면 그것이 곧 죄예요 그것이 곧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눴잖아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아시죠? 태초에 뭐가 계셔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더 구체하고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태초는 언제입니까? 창조 이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도 계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예요 베드로도 봐요 오라 그러니까 물 위를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옆에 파도와 그 어둠과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가라앉았어요 그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순전히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말씀인데 빛이 하나님인데 빛이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빛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인데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밝히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둠은 깨닫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와 나의 고민과 나의 어려움들을 붙잡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지만 해결해달라고 달라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한 하나님은 누군지는 알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너무나 편하죠 나에겐 어떤 책임도 없고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나 중심적인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여전히 말씀에 무지하시고 그저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에게 구하고 계시다면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 지금 같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건 맞아요? 제가 아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고 부활은 그 순종의 완전한 열매예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더 주실 사랑이 없어요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여러분은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안 받아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짐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돼서 또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 자체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한다면 두려움의 형벌이 있대요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나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매는 레위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노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급 안에 거려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뭐에 대한 얘기예요? 말씀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고 가는 땅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애하도록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데 경외라는 말도 사실은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는 움츠려듭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애할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돌기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말씀 뭐라고 나옵니다 성문이 닫혔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왜 성문을 굳게 닫았겠어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인원이 더 많았어요 무기가 더 좋았습니까 체격이 더 좋았어요 경험이 더 많았습니까 그 40년 동안 꾀지지하게 광야 생활하다가 기껏해야 만나랑 메추락이나 먹던 그 사람들이 그냥 성을 돌고 있는데 뭐가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여화가 두려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여호수화가 두려웠던 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앞서가는 언약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재해 계신 여호화가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제가 여호수화 공동체 우리가 처음 나눠지기 정할 때 받았던 말씀이 여호수화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과도 굉장히 중복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루 곳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나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화가 너와 함께하는 일을 하시니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시 했다 아니에요 내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루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면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내 안에서 묵상되어지고 내가 지켜 행하는 그 말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따로 하나님의 임재 따로 말씀 따로 하나님의 역사심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낭송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지켜지고 묵상되어지고 내 안의 말씀이 채워지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의 원망스러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두려움에 그 절망의 아픔의 이유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셨어요 아직도 여러분 두려우시다면 아직도 절망 가운데 계시다면 아직도 낙심에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빛이신 이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서 묵상되지 아니하고 지켜지지 아니하고 선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도 체험하지 못하고 이끄심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현실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한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로서 살기 힘든 시대잖아요 힘든 시대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의 백성들이 사람수로 이겼습니까? 전략과 경험으로 이겼습니까? 좋은 무기로 이겼어요?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말씀이 충만했을 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충만한 말씀이 바로 여호와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그 자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기력하잖아요 여러분 범죄인 그 1인당 범죄인율이 높은 게 1위가 종교인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끄러웠습니다 성직자들도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교회는 커지고 사람은 많아졌는데 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 수가 적어서 그래요? 돈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여러분은 아직 어리고 세상에서 아직 사회적으로 자리 못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력을 못 나타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은 받지 않았고 묵상하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여우서가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말순 가운데서 말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 경험하고 있지 못하느냐 너무나 답답한 때가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 엄재하 목사님이 성경통독반을 가르치시거든요 아주 잘 가르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우리 청년들이 와서 듣는데요 근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완수한 사람이 많지가 않대요 가끔 여러 명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 교회에는 성경공부가 없냐 그럼 저는 꼭 이렇게 똑같이 대답합니다 너는 성경공부 없어서 성경 안 읽니? 너 한글 못 읽니? 여러분 제가 성경공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공부 필요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가 젊은이교회 구멍가 크고 사역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요 뭘 하나 늘려면 뭘 하나 빼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통독반이건 성경공부이건 여러분 성경은 한 자도 안 보고 무슨 쪽집게 과외하듯이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자도 안 보고 성경통독반 들어서 여러분 아는 거 많은 척 아는 척하라고 성경통독반 성경공부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공부 성경통독반은요 여러분 성경 읽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정말 그게 여러분 안 읽는 이유십니까 왜 안 읽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사랑인데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인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안 읽으시냔 말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좋은 설교만 찾아다니실 거예요 왜 하나님 자체인 이 말씀을 여러분 왜 누리지 못하시냔 말입니다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누리세요 여러분 삶의 모든 두려움 모든 근심 모든 걱정 절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문제들 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진히 임재하셔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놀라는 세대가 아니라 강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정복하라는 그 땅 주님이 취하라는 그 시대 그 세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려야 할 세대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주저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충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아버지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주님의 빛이 아니고선 주님의 생명이 아니고선 절대 해결되지 않을 나의 삶의 모든 문제 모든 두려움 모든 근심 모든 걱정 모든 실패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다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 풍성하시라